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구조이론을 할 차례 그런데 지난 시간에 오전밤들은 경제편에서 조금 아는 거 있지 않았나요 저녁밤 진도 나가는 거 보니까 그러지 않나 싶었는데 그런데 고종관은 왜 거기 가서 앉아 있어 왜 거기 가서 앉아 있어 그냥 앞으로 와 앞으로 앞으로 와 거기 가진다고 달라질 거 있어 오늘 최초년 나왔네 이게 또 2천여 또 안 나왔네 둘이 번갈아 가면서 둘이 사전에 뭐 이렇게 톡 주고 봤나 이번 주 내가 나간다 다음 주 네가 나가라고 이거 우리 놨다 안 놨다 이런 이유가 뭐야 피곤해서 피곤해서 자 157페이지 도시공간구조론 할 차례라고요 여기 맞으신 거죠 지대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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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페이지 하실 차례예요 입찰지대론이요 아 여기를 빼놨다고요 아 그래요 그럼 지대론 나머지는 다 했고 입찰지대론 하나 남았다고요 아 그래요 지대론이요 아 지대론이요 지대론이요 아 릴리의 소매인력법칙 아 릴리의 소매인력법칙 세 가지에서 아마 릴리의 소매인력법칙 계산하고 그렇죠 그러고 갔던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계산 문제상에서는 허프하고 릴리에 대한 게 번갈아하면서 자주 나오죠 작년에 이제 여기서 나왔고 그렇죠 26회하고 27회는 여기서 나왔고 그 다음에 25회 때는 또 여기서 나왔고 24회는 여기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문제가 형성이 되는데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해드린 것 같고 이제 계산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번 다뤄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제를 가지고도 풀어봤었죠 그래서 거기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릴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때 C 도시에서 A와 B 도시로 구매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중간에 이제 C라고 하는 거주주의가 있고요 A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도시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보시게 되면 A 도시의 인구는 40만이고요 B 도시의 인구는 10만 그 다음에 C 도시의 인구는 5만이고 각각의 거리가 10km하고 5km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있을 때 릴리의 소매인력법칙에서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은 이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하려고 하면 그냥 이식대로 대입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한번 지난주에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A를 보면은 이게 조건을 다 주거든요 40만이고 그럼 몇 키로 10의 제곱이면 100이겠죠 2개 떼면은 4천 나오겠죠 그죠 그럼 B를 계산하게 되면 B는 인구가 얼마 10만 5의 제곱이니까 25 그러면 얘도 4천 이렇게 나오면 그냥 50%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전체에서 A도시에 대한 유인력을 계산하려고 하면 A플러스 B분의 A의 논리니까 두 개 다 합하면은 8천이잖아요 8천분의 4천하면은 50% 나오겠죠 0.5니까 0.5니까 또 전체에서 B도시의 유인력 그러면은 똑같잖아요 B가 되니까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논리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비례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고 해본 거죠 그거를 이제 크게 하고 뭐하고만 비교하면 돼요 거리하고 A도시가 인구가 40만이고 얘가 10만이죠 그럼 얘가 얘보다 몇 배가 커요 4배가 크고 거리를 따지게 되면은 얘가 10키로고 얘가 몇 키로예요 5키로 그러면 얘가 얘보다 두 배가 멀잖아요 두 배가 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4대1이 되겠죠 4대1은 4대1이니까 그러면 내양 외양 곱하면은 4대4 나오겠죠 그럼 8분의 4와 얼마 8분의 4니까 역시 50%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은 계산기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고 둘 중에 편한 걸 선택하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식을 만들어가지고 1분 안에 답을 도출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산을 해서 답을 도출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를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죠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컨버스의 수정소매 인력이론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시험상에서 한 번만 19회 때 나오고 그 이후로는 출제된 적이 없죠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상에서 문제상에서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컨버스의 논리에 따르면은 이 크기를 기준하게 되면 이쪽으로 50% 이쪽으로 50% 간다는 건 알았는데 두 개의 구매 지향점이 같아지는 지점이 있죠 경계 지점은 레일리액이 공식으로는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서는 B도시와 A도시로의 구매 지향점이 같아지는 경계 지점이 어디냐를 계산을 할 때 공식을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지난번에 인것처럼요 A도시로부터의 분기점을 구하라고 그러면 여기 분모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A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점퍼가 기출에서는 이렇게 준 거죠 A점퍼가 있고 B점퍼가 있을 때 얘는 면적이 1000이고요 얘는 면적이 9000 그리고 여기 4km 2km 6km 그래서 전체 간의 거리는 8km 이렇게 준 상태죠 이렇게 준 상태에서 점퍼에 대한 유일력은요 매장 면적에 크게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준 거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하게 되면 두 개 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경계 지점은 중간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A도시가 B도시보다 두 배 이상 크다고 하면 경계점은 규모가 작은 쪽에 가깝게 간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시험 지문에서는 A 상점으로부터 1km 지점 2번이 A로부터 2km 지점 3번이 A로부터 4km 지점 그 다음에 4번이 A로부터 6km 지점 그리고 5번이 A로부터 7km 지점 이렇게 해서 지문을 5개를 줬을 때 그죠 그러면 이 크기만 놓고 보게 되면 어디 왼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중간 지점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1번하고 어디에서 2번에서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건에서 준 거예요 조건에서 면적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줬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A로부터 기준이니까 여기 A의 면적이 들어가면 되죠 그럼 A가 얼마겠어요 천이고 그 다음에 B가 얼마 9천 거리는 8km 준거죠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9천 천으로 나누면 9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루트 9를 계산을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3 나오죠 원래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루트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3 나오는데 계산기상에서는 루트 9 찍으면 얼마 나와요 3 나오니까 1에다 3 더하면 4죠 8을 4로 나누면 몇 키로 2키로 그렇죠 그러면 이 점을 기준했을 때 이 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 점포를 단골로 나뉜다는 얘기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B 점포를 단골로 해서 이용한다고 규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상에서 한 번 인용이 된 거예요 한 번 한 번 인용이 됐는데 왜 또 안 나오냐면 루트가 있잖아요 루트가 그쵸 그러니까 또 학생분들이 삐졌을 거 아니에요 맨 루트냐 사치견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니들이 와서 풀어봐라 뭣도 이렇게 된 거죠 그쵸 댓글이 달리면서 이게 인터넷이 발달돼서 안 좋은 게 뭐냐면 댓글이 무진장히 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난리 나는 거죠 좀 어려운 거 있으면 떨어지면 다 누구 탓인 거예요 수만의 출제된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누가 출제했느냐를 추척하던 시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그 양반에 대해서 온갖 저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양반은 그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사진 안 실어놓은 거죠 얼굴이 알려지는 게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나는 출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도 옛날에 그렇게 오해해 봤던 분이 있었어요 조금만 어렵게 나면 그 양반이 냈다고 나중에 그 양반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나는 이제는 출제를 들어갈 그런 짬밥은 아니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명색이 무슨 대학원장 하고 있는 양반이 무슨 거기 출제를 들어가겠냐 이거죠 본인은 안 했는데 비슷한 표현만 나오면 그 양반은 물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풀렸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허프의 확률모형 관계는 레일리하고 여기 컨버스에 대한 거는요 여기는 결정론적인 사고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는 몇 개의 도시하고 몇 개의 점포만 취급을 해요 두 개 두 개 그죠 그러니까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가령 여기 들어가지고 서산시가 있고 만약에 당진시가 있고 중간에 만약에 태안이라고 여기는 이제 군이니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조금 나오게 되면 천안 같은 좀 큰 규모가 큰 도시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태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는 교통편이 좋지 않으니까 좋든 싫든 간에 여기 두 개에서만 소비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은 이게 농촌 소규모의 소도시 있죠 소도시에서 이제 구매에 대한 어떤 패턴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몇 개의 점포에서만 소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점포나 두 개의 도시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 두 개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허프의 모형은 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 있잖아요 대도시에는 점포가 두 개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점포가 이렇게 입점을 하게 되면 이 점포가 입지하게 됨으로써 시장 점유율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을 각각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 그렇죠 이 중에 만약에 A점포의 시장 점유율이든 B점포의 시장 점유율이든 C점포의 시장 점유율이든 간에 대입을 하면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20과 30 50분의 C니까는 50이잖아요 다 합하면 100이죠 100분의 50이면 C점포는 시장 점유율이 50%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허프라는 사람은 이 점포의 숫자가 최대 7개까지가 배열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준 거예요 그런데 7개까지는 아무리 계산을 간단하게 주더라도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최대 줄 수 있는 것은 몇 개? 3개인 거죠 작년에 요거 3개가 나온 거죠 처음으로 그런데 선생들이 모의고사 줄 때는요 초반에는 2개를 줬다가 한 여름대 정도 되면은 3개씩 줘요 3개씩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별 점포에 이 효용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리하고요 레일리의 인구 대신에 여기는 뭐를 썼냐면 매장 면적을 썼어요 그리고 거리 관계도 이 사람은 실제 거리를 썼는데 여기는 시간 거리를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하고 거리는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상 이 거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5km 이렇게 줄 수도 있고 5분 이렇게 해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도 출제한 거예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한번 나왔던 선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마찰 개수라고 그래요 공간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마찰에 대한 이 개수를 표시를 했는데 마찰 개수를 별도로 구하면 어려워요 그리고 이 개수라는 것은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보시게 되면 선생들이 이 개수를 바꿔줄 텐데 그래도 실전에서는 얼마밖에 안 줘요 2밖에 안 줘요 2밖에 그래야지 계산이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찰 개수 값은 대부분 조건상에서 얼마로 준다 2라고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별 점포에 뭐를 구하면 돼요 효용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개별 점포에 뭐를 구하려고 그러면 시장 점유를 구하려고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개별 점포의 효용이 있죠 효용의 학계분에 개별 점포의 효용의 크기를 대입을 하면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점포의 효용이라는 것은 개별 점포의 효용의 합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허프의 수식을 보게 되면 분모에 시그마가 들어가 있어요 그 시그마가 합계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분의 개별 점포의 효용 이걸 하면 개별 점포의 시장 점유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구하기 위해서는 138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거기에 예지 하나 있죠 기출인데 거기 보시면 A점포는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5천이죠 거리는 몇 키로 그럼 1의 제곱이면 1이잖아요 마찰 개수의 값은 얼마로 줘요 거기 다만 공간 마찰 개수는 얼마로 준다 2라고 주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문제는 그때는 전항 정답 처리됐던 문제예요 이때는 출제자가 깜빡이 있고 마찰 개수의 값을 제시를 안 했어요 2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전항 정답 처리됐던 거죠 이때도 제가 시험장 가서 시험 이렇게 쭉 풀고 있었을 텐데 저희는 습관적으로 얼마를 대입해서 1을 대입해서 계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문제가 있나 싶어서 쭉 검수를 하는데 얘가 마찰 개수의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걸 2인청으로 올린 거죠 정답 처리 안 나오니까 이 값이 무한대까지 될 수 있으면 값이 측정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럼 얘는 그냥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 B 점퍼에 개별 회용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얘는 면적이 얼마냐면 2만이죠 거리는 2키로 줬죠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도 얼마 그럼 다 구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점퍼에 회용을 합하게 되면 5천에다 5천을 더하면 되죠 분의 5천이니까 그럼 몇 프로겠어요 시장 점유율이 50% 나오겠죠 0.5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양반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달려진 게 뭐냐면 인구가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응하는 점이 두 개가 있는데 10만 명이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70%만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만에 50%니까 3만 5천이 되겠죠 근데 이제 성격 급하신 분이 그동안에 계산 문제를 못 풀었는데 드디어 푸는 문제가 나왔다고 흥분해가지고 70%를 미처 못 본 거예요 근데 거기 봤더니 50%가 눈에 띄는데 5만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2번에 갔다가 마킹을 하고 드디어 나도 계산 문제를 하나 풀었다 나가서 자랑해야지 이러고 난 다음에 나온 다음에 답이 2번인 줄 알았는데 1번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확실히 풀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70% 아니냐 그랬더니 그 다음 문제부터 치사하게 이런 걸 냈다고 또 난리 나는 거죠 근데 매번 그렇게 써요 안 써요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출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어떻게 출제해 줬냐면요 A는 그대로 5천을 주고 거리를 10키로를 줬어요 이거를 그러면 10의 제곱이면 100이잖아요 그럼 얘 얼마 나오겠어요 50 나와요 그 다음에 B를 2만을 줬어요 그리고 얘를 갖다 20키로를 줬어요 20의 제곱이면 400이잖아요 그럼 역시 얼마 그 다음 문제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다음 문제를 그러면 역시 시장 점유율 몇 프로 50%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50%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준 게 여러분들 교재에 가시게 되면 146페이지 있죠 146페이지 하면 문제 7번 있잖아요 그죠 자 7번에 가게 되면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 할인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서 B 할인점의 이용 객수를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숫자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B 할인점의 면적이 얼마 2만이잖아요 거리는 몇 키로 20키로 그 다음에 A 할인점의 면적이 얼마요 5천이잖아요 근데 거리는 몇 키로 10키로 그럼 대충 계산해도 몇 프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0%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연습이 충분히 되신 분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패턴을 뭐로 줬냐면 30만이 있잖아요 근데 30만에 몇 프로만 이용한다는 거예요 60% 그러면 18만 명이잖아요 18만 명이 절반이면은 9만일 거 아니에요 9만 9만이 답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계속 몇 프로가 나오는 거예요 50%가 50%가 나오니까 다음에 문제를 줄 때 또 50% 등장시키기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25회 때 나온 거죠 그리고 26회 때 레일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 순서상에 입각하면 허프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레일리를 한 번 더 낸 거예요 더 내고 작년에 허프를 내면서 패턴을 달래준 거예요 점포를 세게 그리고 뭐를 구하라고 매사한 거 구하라고 약간의 변형을 줘서 출제를 한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50%를 주기에는 그렇잖아요 너무 변별력이 없고 그래서 학생분들이 레일리하고 허프가 있으면 얘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해요 여기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습하시면 몇 번 해보면 감이 와요 이거 그래서 허프의 모형은 많이 변형을 해주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둘 다 풀 수는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계산이라고 해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연습해드려요 어차피 우리 저기 다음 달에 쪽시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합의한 거잖아요 청약은 했는데 승낙은 안 했다 그러니까 벌써 민법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 거죠 이게 초반에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4월 되면 민법 용어를 입에 달고 사세요 근데 학교로는 전혀 등장은 안 해요 그래서 4월달 5월달이 되면 선생님을 바라봤을 때 반응의 정도가 민법 선생님이 등장을 하면 꼭 안아줄 것 같은 표정이에요 근데 학교로는 선생님이 등장하면 째려보기 바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는 용어만 익숙해지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일리하고 허프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를 저희가 봤을 때는 얘네들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 품목에 넣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정도는 너무 복잡한 건 안 하셔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38페이지의 공간균배 원리와 점포의 분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이제 가끔 들어오는 거죠 간단하게 도시가 주어져 있을 때요 도시에 이제 얘 들어서 이렇게 중심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X1이 있고 얘가 이제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령 얘 들어서 이제 이렇던 얘기죠 이게 도시의 중심이고요 이게 재화의 도달범이면요 중심지하고 재화의 도달거리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이 있죠 이게 상권이에요 즉 누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객이 그렇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점포가 만약에 입점을 하게 되면 이 도시내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점포의 성격에 따라 이 중심에 있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가 있겠죠 아니면 어느 한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애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서 입지해야지 유리한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대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이 공간근배의 원리에서 그 139페이지 상단에 가면 세 번째 줄에 니은의 결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시장이 좁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작을 때는 집심성 입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좁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소비자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고객의 숫자가 그리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고객의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교통비에는 큰 어떤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통비용의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점포를 우리가 취급을 하게 되면 걔네들은 집심성 점포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도시에 어디에 입지 않은 게 낫다는 거예요 중심에 지난번에 수업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이 1980년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천불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되는 국민들이 백화점 정도까지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시의 모든 백화점은 다 명동에 집결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코스모스, 미도파 이런 애들이 다 롯데 신세계가 다 여기 모여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여기서 끌어모아서 여기서 매출을 발생시켜야겠죠 왜냐하면 백화점의 하루 매출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한 몇백 명씩 흩어져 있는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지점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도시의 중심에서 고객을 이렇게 흡인해야 되는 그런 점포들은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거기 보면 집심성 점포라고 있죠 그래서 집심성 점포는 배우지의 중심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도매점이 있고 백화점이 있죠 그래서 백화점이 거기 있다는 얘기고 도매점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도매상은 일반 소매상보다는 판매 가격이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품의 판매 가격에 운송비가 가장 최소화되는 지점에 입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유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고급 음식점, 보석가게, 귀금속가게, 대형약국, 대형서점, 영화관 이런 것 있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소위관대로 개봉관 있죠 개봉관도 다 어디 있었어요 서울 같으면 도심에 있었다고요 종로 3가 이런 데 해가지고 거기 피카디리나 이렇게 해서 단성사 이런 영화관들이 모여 있었는데 지방에 가더라도 가장 큰 도시 있잖아요 도시에 가야지 이제 영화관 개봉영관 하나 찾아볼까 말까 하는 거고 조금 더 소도시로 내려가면 예전에는 무슨 동시상행 이런 거 많았었어요 그리고 밖에만 이렇게 서 있어도 안에서 방음이 안 돼 있어 갖고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대충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동네마다 다 있어요 없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건 오래된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얘가 집심성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집재성이라든가 산재성이라든가 국부적 집중성 점포 얘네들은 동정업종의 점포를 얘기를 하죠 거기 집재성 보시면 동업종의 점포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보면 동정업종의 점포끼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재성을 가면 동정업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제목대로인 거죠 여기는 동일한 업종의 점포끼리 여기는 모여서 입지해야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동일한 업종의 점포끼리 산재니까 무슨 입지하는 게 분산 입지하는 게 그렇죠 그러면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것은 동일 업종의 점포가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부적 집중성 점포 예를 들으면 만약에 들어서 서울 같은 대도시에 농기구점을 열면 그게 한 달에 몇 개나 팔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주로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해요 농사 짓는 곳 농업지역에 가서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지금도 농촌에 가면 읍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기구 취급하면 점포가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집재성이라고 했을 때 동업종의 점포가 서로 한 곳에 모여 있어야지 유리한 점포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해드린 거죠 금융기관 하고요 이게 상사의 사무실 그 다음에 관공서 있죠 얘네들은 묶어가지고 생산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전에 서울도 가면요 시청이 있으면 시청 주변에 대기업 본사라든가 은행 본점들이 을지로 이쪽에 다 모여 있던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하려면 각종 인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또 자금의 조달과 운영이 편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여서 입지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모여서 입지하는 거고 일반 점포 같으면 가구점이나 의류점 있죠 얘네들은 선매품이에요 그죠 선매품이라는 건 쇼핑굿이라고 그래요 왜 여자분들이 아이쇼핑한다고 그러죠 아이쇼핑의 논리가 뭐냐면 여러 개를 눈으로 비교 구매하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개에 대한 뭐가 점포들이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 비교 구매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는 로데옷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가구공단 뭐 이렇게 그래서 주부들이 옷을 한 벌 사거나 가구를 바꾸는 게 쉽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큰 맘 먹고 바꾸는 건데 가급적이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디자인, 색상 다 꼼꼼히 보고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옷 한 벌 살 때 따라가면 남자가 쓰러지죠 그렇잖아요 한 두 시간 데리고 다니죠 거의 그러고 나온 다음에 나오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괜히 데리고 와서 물건도 제대로 못 봤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남자분들은 되게 황당하죠 돈까지 다 내가 냈는데 들리는 소리는 좋은 소리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불만이 폭주하니까 이제는 백화점 매장에서 여성봉 매장에는 쇼파가 비치가 돼 있죠 남자분들을 쉬게 해주는 남자분이 먼저 가면 큰일 나잖아요 결제해 줄 사람이 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든 붙잡아 놔야 되니까 쇼파는 깔아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 가보면 남자분들이 대부분 뭐하고 있어요 여자분 가방 들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염없이 그러다가 이제 저쪽에서 콜로 그러면 쭉 가가지고 계산해 주고 그러고 가는 거죠 참 쉽지 않다는 얘기죠 주말에 가면요 신도시 그쪽에 무슨 마트 있잖아요 가면은 저기 정장이 있고 카트 밀고 있는 사람 한 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자주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캐시업 계산대 앞에서 서로 보고 눈인사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끝나고 퇴근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트로 가는 거죠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짐 들어가지고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 픽업해서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남자분들이 참 시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에 가셔가지고 지갑 열어봐가지고 용돈이 별로 없을 것 같으면 팍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이 없군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제성 점포 있죠 얘네는 무슨 입제해야 돼요 분산 입제해야 되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139쪽에 그 상단에 아까 결론이라고 했을 때 그 B번에 보면 시장이 넓고 수의 운송비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분산 입제 현상이 나타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넓다는 얘기는 고객의 숫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많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소비하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교통비가 발생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담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여기 시청역에서 서대전 내거리역까지 가거나 이동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곳곳에 수요자가 있으니까 곳곳에 점포가 들어서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동네마다 가게 되면 목욕탕이 있잖아요 세탁소 있고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은 한 곳에 많이 모여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떨어져서 입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구별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제목으로 구별할 수 있겠죠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밑에 가면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전문품이 있고 선매품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편의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요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매빈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배율로 보면은 그렇죠 원래 일반 교재는 이게 먼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있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매빈도가 낮아지는 건데 우리 교재는 순서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구매빈도가 제일 떨어지겠죠 그렇죠 편의품점이라는 게 우리 지금 여기 주변 여러분은 편의점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의품이라는 게 컨비니언스 굿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죠 편의점이 컨비니언스 스토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상의 필수품을 취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매품은 쇼핑굿이라고 돼 있죠 이게 비교 구매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가구점 의상점 보석점 공예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상품이 대부분 비교 구매하는 상품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전문품이라고 해서 스페셜리 굿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취미나 기호 있죠 이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렇죠 원거리라도 이동해서 얘를 구매하러 가야 한 거야 간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전문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에 가시면 참권 안에 상권 획정 방법이라고 돼 있죠 140페이지 상단 박스에 거기 참권 안에 박스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그거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상권의 구액을 나누는 방법인데 이게 제목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건 저기 시험 여러분 기출문제상에서는 지문 하나 나온 거예요 공간독점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침투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돼 있을 때 시험 지문상에서는 얘 하나 등장한 거예요 분산시장 접근법 그러면 얘는 말 그대로 공간독점법이니까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얘 들어서 면허 같은 게 필요한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얘에서 주류 판매점이나 우체국 같은 이런 상품 얘기하는데 제가 앞전에 뭐 갖고 얘기했냐면 예전에 우리나라는 주유소가 거리 제한이 있다고 했었죠 법에 의해서 그래서 반경 2km에는 또 다른 주유소가 못 들어서게 했었다고 해요 법에 의해서 그러면 반경 2km의 공간은 이 특정한 주유소가 이 공간을 독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독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은 뭐가 풀린 거예요 거리 제한이 풀린 거죠 옛날에는 거리 제한도 있었고 카드도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했었어요 그래서 현금 회전율도 좋아서 주유소가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거리 제한도 풀리고 대부분 카드 사용하고 이렇게 되니까 요즘은 많이 좀 죽었죠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게 공간 독점 법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침투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상권의 중첩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점포가 이 방법을 써요 시장 침투법이라는 거를 만약에 특정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기존 점포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L이라고 하는 마트가 하나 있는데 그럼 얘는 이 공간 전체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마트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얘도 역시 전체가 어떻게 돼요 자기 상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점포가 들어서라도 이런 중첩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겠죠 분식집이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 분식집이 하나 들어가도 역시 상권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점포에 쓰는 게 무슨 법을 쓴다 시장 침투법이라는 걸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시장 접근법은요 여기는 특정 수요계층만 대상으로 움직이는 점포들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상권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질 못해요 서울에 가면 강북하고 강남으로 구분이 됐대요 지금은 물론 이제 웬만한 도시 가면 수입차 매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시간을 조금 뒤로 돌아가게 되면요 예전에는 수입차 매장이 서울 같으면 강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가에 의해서 억대를 호구하는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계층이 일정한 지역에만 모여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번호판 갖고는 구별이 안 되는데 예전에는 서울에서는 이게 55, 56으로 이게 강남 번호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 번호판 밖에서도 이거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어디 산다고 강남에 산다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살아서도 이 번호판을 또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좀 시석이 되고 나니까 이제 세금 좀 적게 부담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다니면서 하는 거죠 강남에 가면 압으로 시작되는 동네 있죠 거기 가면 쥐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 조금 올라가면 그 안에 명품관이 있어요 그것도 거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대대석 수입제 대대석 침대 있죠 한 2억 3억 하는 거 그것도 어디밖에 없다 강남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대전에 만약에 한 침대가 한 2, 3억 정도 하는 수입가구 침대에 점포가 들어지면 1년에 몇 개 팔리겠어요 팔리긴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대전에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 사주지 그래갖고 또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계층이 많지 않을 때는 들어가 있어도 1년에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거기 보면은 분산시장 접근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문화된 상품으로서 특정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목을 가지고 뜻을 조금만 이해를 해보시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론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용어를 얘는 외워서 승부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 그렇게 잘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149쪽이 가면 지대로는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대하고 지가 개념에 대해서는 해봤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대하고 여기 있는 지가 있죠 서로 비례관계라고 그랬어요 반비례관계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토지는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재화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치를 갖게 되잖아요 가치를 갖게 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땅을 갖고 있으면 이걸 얻을 수 있잖아요 물을 지대를 그때 얻을 수 있는 지대가 크면 지가도 커질 거고 지대가 작으면 모두 지가도 작아지니까 지대하고 지가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비례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지대 있죠 이거는 유량 개념을 써요 절양 개념을 써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얘는 유량 개념을 써요 절양 개념을 써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다고요 영문상의 렌트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지대 또는 임대료로 번역했었어요 이거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론에서 뭐를 배우셨냐면 가능 총소득이라고 배우셨죠 가능 총소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감고 있는 거예요 가능 총소득이라는 거 이게 연간 최대 수익이라고요 내가 임대를 했을 때 그 임대 부동산에서 벌어들 수 있는 연간 최대 수익을 뭐라고 그런다 가능 총소득 그러니까 연간이라는 것이니까 1년 동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뭐를 명시하겠어요 기간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유효총소득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순영업소득이라는 애가 있다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공시를 뺀 게 유효총소득이고 경비를 공제한 게 뭐예요 순영업소득이죠 임대수익 이거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얘네는 다 무슨 개념이에요 다 유량이라고 유량 1년 동안 벌써 임대수익 개념에서 기초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등장한 거예요 순영업소득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니까 임대료도 들어오고 건물 임대료 수익 그러면 뭐 유량인 거예요 유량 그렇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들어오면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유량인 거예요 유량 그러면 여기 있는 지가 있죠 얘는 당연히 저량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가치는 매 순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매 순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시점을 정해야지만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에 들어가면 부동산 가치를 판정할 때 뭐를 정해놓고 판정해요 무슨 시점 기준시점 기준시점 감정평가 가면 기준시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을 정해놓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량이고 얘는 뭐가 된다 자량 그래서 추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대 논쟁이 있어요 얘도 기억은 해주는 게 필요하죠 지대 논쟁에 보면 첫 번째 지대를 봤을 때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비용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고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고 이걸 상품 가격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비용으로 판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그 사람들이 신고전학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원리를 뒷받침해 주는 게 지대 논쟁의 두 번째가 이거죠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생산물 가격이 상승을 해서 뭐가 상승한 것이다 지대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뭐가 상승해서 지대가 상승을 해서 생산물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게 신고전학파의 논리고 위에 게 고전학파의 논리라는 거죠 이거는 리카도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죠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의 논리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이거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라고 보냐면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요소 중에 보면 토지 말고 노동과 자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뭐예요 임금이고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이자잖아요 그런데 임금하고 이자라는 것은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자본가가 노력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소득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임금을 주거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자를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대는 어때요 토지 소유자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아니잖아요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일종의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세를 부과해서 이거를 회수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헨리 조제예요 우리가 정책론에서 했던 거 그 이번에 그 사람 논리도 용어는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대통령이 헌법 개정 발의했잖아요 그 안에 이슈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토지 공개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이슈가 확 된다는 얘기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게 꽤 오래된 전부터 들어왔던 거고 예전에서 토지 공개념에 기초해서 토지 3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수업시간에 했던 거 그러니까 토초세라든가 택지 소유 상한제가 폐지됐는데 그게 만약에 개정이 돼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헌법에 실리게 되면 그 법들이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용어 정도는 알아두고 들어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즘은 뭐 선생님 포기가 빨라서 물어온 다음에 바로 돌아서죠 뭐 대답을 오래 기다려봐야 서로 그러니까 이거 이제 또 하면서 여기서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거기 가시면은 지대 논쟁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있다 하시면서 정리하면 되고 150페이지에 가면은 농경지 지대론이라고 있죠 거긴 별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농경지 지대론에 가면요 대표적인 게 무슨 지대가 있어요 차익지대 그 다음에 무슨 지대 위치지대 그 다음에 무슨 지대 그럼 얘네도 제목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이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잘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얘네 셋 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리카도의 차익지대를 얘기를 할 때는요 지대 발생 원인을 항상 집어넣어요 지대 발생 원인을 그러니까 지대 발생 원인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지의 비옥도와 그죠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그 다음에 수확체감 법칙 있죠 이 수확체감 법칙을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그냥 수확체감 법칙 또는 수확체감 현상 이렇게만 등장을 해요 이 단어가 나오면 리카도의 차익지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그리고 이 사람은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뺀 것이다 생산비를 뺀 거라고 부를 때 이 생산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지대라는 것은 생산물 가격의 크기에서 틀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옥도가 크면 클수록 이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뭐가 커질 수 있어요 지대가 커질 수 있죠 그러면 리카도의 차익지대 개념은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리카도가 영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영국에서는 주요 작물이 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리카도는 작물은 다 밀 하나만 경작한다고 가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밀이라는 것이 필요량이 만약에 100이라고 그러면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80은 수입을 해서 쓰고요 자체 생산은 20 정도 해가지고 이 수요량을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영국에 농토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모든 토지에는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본 거예요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등급에 따라 A, G, B, G, C, G가 있으면 A, G가 제일 비옥도가 좋고 그 다음에 B, G, C, G 이런 순으로 돼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토지에 뭐는 똑같다고 가정한 거예요 생산비가 같으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같은 생산비를 투입해서 가장 기름진 땅부터 경작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A, G에서 어느 농부가 이 땅을 이렇게 경작을 해서 밀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소유자인 지주가 찾아와서 지대를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와서 사용료를 요구하게 되면 농부는 사용료를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지금은 놀고 있는 땅이 많은 거예요 자체 생산하는 양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놀고 있는 땅이 많은데 지주가 찾아와서 지대를 달라고 그러면 농부는 뭐라고 반박하겠어요 주변을 돌아봐라 놀고 있는 땅이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 이 땅은 내가 경작을 해줘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용료까지 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땅의 지주가 사용료를 요구하면 여기서 경작 안 하고 이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만 경작했을 때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연극의회를 지배하고 있던 지주층에서 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무슨 법을 복물법이라는 걸 이걸 만들어서 이 수입을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수혜에 비해서 뭐가 부족해요 미리 부족하잖아요 생산량이 원래 필요한 건 100인데 80을 수입에 의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입이 금지가 되면 자체 생산만 가지고는 이 수혜량을 충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이지만을 경작해서는 이 수혜가 충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리카더의 차익지대를 보게 되면 거기에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이 있죠 내용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곡물 수혜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이런 등식이 성립할 거 아니에요 A지가 있고 B지가 있고 뭐가 있을 때 C지가 있을 때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공제한 거 생산비를 공제하면 남는 게 뭐가 되겠어요 지대가 됐을 때 모든 토지의 생산비는 다 20만 원씩 든다고 가정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CG라는 토지 있죠 얘는 우리가 한계지라고 그래요 얘는 20만 원 들여서 생산비 20만 원 들이면 생산물을 한 20만 원어치 생산을 해요 그러면 생산해서 뭐 주고 나면 생산비 주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얘는 지대가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 있는 B지는 얘보다는 뭐가 비옥도가 좋아요 그래서 얘는 한 60만 원 이렇게 생산이 돼요 60에서 20을 빼면 남는 게 얼마 남아요 그럼 40만 원의 이윤이 남잖아요 이거를 농부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이걸 농부가 못 가져가요 왜 못 가져가냐면 남는 이 차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경제하고 있는 농부가 이 땅이 지주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경작권을 넘겨주면 나는 여기서 남는 이 차액을 너에게 뭐로 지급하겠다고 지대로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농부는 경작권을 뺏기지 않게 해서 남는 잉여를 누구에게 지주에게 지대로 줘야 돼요 그러면 같은 원리로 인해서 얘는 가장 비옥도가 좋기 때문에 한 80만 원 생산이 돼요 그러면 빼고 나면 지대가 60만 원 남잖아요 그럼 얘보다는 얘가 잉여가 20만 원이 크죠 그러면 결국 이 남는 잉여도 이 농부가 가져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져가는 거예요 똑같은 경쟁이 발생해서 이 땅을 경제하는 농부가 이 땅이 지주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혹시 이걸 지대를 주지 않으면 나에게 경작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남는 차액을 너에게 뭐로 주겠다 지대로 지불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가정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동일한 생산비에서 자기가 얻는 수확량이 적은 것을 못 견다는 스타일로 가정해 준 거예요 농부들이 이런 경쟁에 의해가지고 결국 생산성의 차에서 발생하는 이 차액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배 면적이 확대가 되면서 가장 열등적인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요보다 생산성이 높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있죠 생산물의 차액이 결국 뭐로 발생한다 지대가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리카도의 차액 지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까 니은에 곡물 수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되고 이 경우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열등지와 우등지가 발생하게 된다고 돼 있죠 그리고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라고 얘기를 하고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생산성이 높은 토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게 차액 지대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리카도의 논리예요 이게 생산물 가격이 상승해서 뭐가 지대가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리카도의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곡물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곡물 수입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상승한 것이다 지대가 상승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대를 낮추려고 그러면 곡물법을 폐지시키면 곡물 수입이 자유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곡물 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그럼 당연히 모두 낮아질 것이다 지대도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펼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단점이 뭐냐면 일단 위치 문제는 거의 취급을 못했어요 거기 보면 위치 문제를 경시했고 무슨 차이에만 중점을 뒀다고 그래요 비욕도의 차이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한계지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있으면 지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마르크스예요 자 절대지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절대지대는 이거는 제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는 지대 발생 원인을 뭐로 봤냐면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공산주의 사상가죠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제도상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유재산 제도가 허용이 되죠 공산주의는 개인 소유를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경제는 개인 소유를 인정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인 소유를 인정을 해줘서 사유재산이라는 게 성립이 되면 그러면 지주의 입장에서는 모에 관계없이 비옥도하고 위치에 관계없이 지대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즉 남의 땅을 사용하면은 뭐는 내야 되는 거예요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위치가 좋든 안 좋든 땅이 기름지든 아니든 간에 뭐는 내야 된다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가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성립해야 돼요 한계지에도 성립하죠 모에 관계없이 비옥도하고 위치에 관계없이 지주가 지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에서는 한계지에서 당연히 모가 성립해요 그럼 한계지 바깥에서는 지대가 성립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여기가 우리가 한계지라고 했잖아요 생산물 가격 여기서 생산비 빼고 남는 게 뭐가 됐을 때 지대가 됐을 때 20만원 벌어서 20만원 사용료 내면 남는 게 제로잖아요 근데 D라는 토지도 있고 E라는 토지도 있고 토지는 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지대는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 이 안쪽에도 발생한다 안 한다 안쪽에도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토지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산 꼭대기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개인 소유가 있으면 그 땅을 사용할 때 소유자는 당연히 사용료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절대지대인 거예요 절대지대 이 사람의 논리가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땅이 척박하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수확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내야 돼요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지대를 주고 나면 자기들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올라갔으니까 지대가 그게 결국은 지대는 어디에 영향을 주는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비용으로 간주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얘기하시겠나요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151페이지에 가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거기 가면 양가로 3번에 절대지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절대지대 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발생하니까 최열등지나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열등지나 한계지에서도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있으면 지대가 발생하고 그래서 지대의 상승이 곡물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기본성 있죠 그래서 거기에 무슨 말인지를 내가 조금 이해만 해주면 돼요 자 이때 얘하고 얘는 박스로 해서 출제했어요 단독적인 문제로 남는 게 뭐 하나 남았어요 위치지대가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위치지대라고 안 주고 고립국 이론이라고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같은 개념인데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얘만 남았네 그 계산에서 이제 위치지대만 단어만 생각하고 있는데 뭐를 고립국이라고 들어오면 또 당황하는 거죠 그 선생이 이건 안 가르쳐줬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은 건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뭐라고 봤냐고 얘기를 하면요 거기 보시면 티네는 고립국 이론에서 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런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고 지대의 차이에 따라 농작물의 재병태가 달라진다고 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고립국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괜찮아요 선생님 바로 여기 가상국가인 고립국이 있고요 제목이 왜 고립국이냐면 외부하고의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생산에서 자체 소비한다는 가정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는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지대라는 것은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여기에서 수송비를 뺀 게 지대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은 비옥도에서 지대의 차이가 난다고 봤는데 튜니에 난 사람은 모든 토지에 비옥도는 동일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지대의 차이가 나냐면 이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정하다고 하면 지대는 결국 여기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수송비에서 그렇죠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수송비가 증가하겠죠 그럼 지대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송비가 절약이 되겠죠 그럼 뭐가 높아지겠어요 지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 가깝게 있는 토지의 지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싸겠죠 그러니까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경작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사람과 달리 이 사람은 위치장으로부터의 위치에 따라 어떤 작물을 경작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만큼 무슨 차이가 나요 지대의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따라 경작하는 작물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는 원해 농업을 제시한 거예요 이거는 현대도시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요 유럽에 가면 네덜란드라는 나라 있죠 걔네도 출립이래 나라라고도 얘기를 해요 걔네도 도시 근교에서 꽃을 재배해요 우리나라도 서울 근교에 고향시라고 있잖아요 일산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꽃의 도시잖아요 매년 꼭 박람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같은 면적에서 꽃을 재배하거나 미를 경작을 했을 때 어느 게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얘가 부가가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원해 농업이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대의 발생 원인이라는 게 시장으로부터의 위치 있죠 위치의 차이에 따라 무슨 차이가 나타나겠어요 거리의 차이가 이 차이가 무슨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150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티내는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지대는 생산자와 시장 간의 거리에 따른 수송비에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도시로부터 원거리에 비해 근거리의 수송비 절약이 뭐가 된다 지대화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위치지대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차익지대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여기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성립해야 해요 여기는 여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튀넨의 위치지대는 리카도의 차익지대에다가 위치만 플러스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한계지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151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있죠 튀내는 지대의 발생 원인을 단지 수송비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을 뿐 소유자에 의한 절대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는 것은 차익지대 이론과 같다 이렇게 놨잖아요 즉 위치지대 이론에 의하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만 이제 제일 많이 오픈이 되는 게 이건데 막상 들어갔을 때 또 이걸로 나오면 그럼 또 착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얘는 또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험장에서 이 사람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수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입찰 제대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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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